2015년 마지막 토요 새벽 예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은 우리가 평생에 늘 새겨야 할 말씀이다 그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걸맞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따라서 이 말씀 안에 2장 마지막 부분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강력하게 설파한 후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말의 훈련이거든요 이 언어를 제어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행함의 첫 번째 실천적인 과제로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은 특별히 의식하고 하지 않는 말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대화 속에서 나오는 말들에는 자신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의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대선 같은 거 할 때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중요한 지도력의 핵심을 볼 때 즉석에서 디베이트하는 모습 물론 과제들이 있지만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걸 보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매일매일 일상적인 언어생활이 필요한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사실은 그게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드리시기를 원하시는 또는 만지시기를 원하시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계획되고 절제된 언어는 충분히 준비할 때는 가능하지만 관계 속에서의 부스부스 튀어나오는 것은 훈련하지 않고 제어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3장에서 특별히 8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현은 능이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생활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기까지는 너무 그렇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언어로 표현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직결되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행암으로 보여지는 이 언어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심려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141편 3절에 이런 기도의 고백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기도로 고백되어 진 것처럼 하나님 제 언어 오늘 제가 하는 말들 속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극렬하심을 늘 나타낼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시편기자는 했다는 거예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얼만큼 중요하냐면 1절에 보니까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지금 야구부 포함해서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까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 공동체의 리더십 안에서의 언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의깊게 보시겠다는 겁니다 쉽게 우리가 내뱉은 말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 공동체를 세우고 덕이 되게 하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해가 되는 부분에 영향력을 미친다면 공동체 해악을 끼치는 영향력을 미친다면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스승, 선생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자리입니다 또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인가? 그것을 늘 말하는 위치가 선생, 저를 포함해서요 그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장 끝부분에 나와있던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이기 시작할 때는 뭐예요? 그게 외식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가증스럽게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가증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말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늘 살아야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스승된 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 그건 뭐냐면 스승의 자리를 통해서 권위를 내세울 때죠 그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이 공동체의 유익을 끼치려고 하는 영향력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를 통해서 권위를 세워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깨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구보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주의깊게 관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선생된 우리는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리더의 자리를, 선생의 자리를 추구하려고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에 관련된 2절에 말의 실수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빨리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하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는 결국 뭘 가지고 내세우니까? 나는 그래도 선생인데 내가 했으니까 이거대로 해 이걸로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하나님께서는 곧 온전한 사람이다 그 정도로 이 말을 제어할 줄 아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하게 될 때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말씀 그것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뱀을 통해서 준 사탄의 말을 믿어버렸기 때문에 이 죄가 있다는 가운데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이 결국 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그 언어를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게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결국 언어를 혼잡시켰습니다 대화가 잘 안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없는 대화가 잘 되는 것은 결국 어디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타락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의 사역이 시작될 때에 제일 먼저 그 공동체 가운데 터져나왔던 것은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방언이 터져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말씀의 시대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들에게는 새로운 언어 공동체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게시의 말씀이자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그 언어 생활들은 시와 찬미와 사도들의 가르침과 성도들의 교제가 그 언어의 연결고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 언어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찬양과 찬성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는 뭐예요? 격려, 위로, 무엇보다도 이 복음 전파를 향한 언어들이 주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느냐 스스로를 점검해 볼 때에 내가 24시간 또는 한 주 동안, 한 달 동안, 1년 동안 나의 대부분의 언어 생활을 어디에 투자를 했는가 나는 어떤 언어들을 가지고 나의 일상적인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그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성찰을 하지 않으면 자기 성장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묵상 생활이 중요합니다 설교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묵상 생활을 하는 거예요 묵상은 말씀을 대씹고 대씹고 누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적용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집중하는 것이고 또 하루를 마감하는 묵상을 통해서 내가 하루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들였는가 그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뭘 발견합니까? 아, 온전하게 살지 못했구나 나는 부족하게 살았구나 나의 언어생활 속에 이런 영역들이 부족하구나 그걸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 깨달을 때에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나눠야 됩니다 왜? 혼자 자기의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결국 극복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역사가 1대1의 역사로 말씀하시지 않고 교회 공동체의 역사로 늘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숙을 향해서 나아갈 때 오히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를 공동체와 함께 나눌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구나 이거를 함께 인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의 성장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의 실수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는 어디에 척도가 있습니까? 그것을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사랑 안에 우리가 함께 그래도 같이 나갑시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보듬어주고 격려하고 나아가는 게 하나님의 공동체의 특성 아니겠습니까? 오늘 3장에서는 여러 가지 비유,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3절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말에 재갈을 입혀가지고 그 말이 순종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뭐예요? 이 언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재갈을 먹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외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훈련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도원 공동체에서는 제일 첫 단계로 침묵 훈련을 시키죠 침묵을 통해서 내가 쏟아내고 싶은 말들이 있는데 그 말들을 하지 않음으로 말면 아마 뭐예요? 나의 말을 내가 스스로 듣게 되는 겁니다 나의 언어를 스스로 듣게 되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인지 저 지체를 향해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 훈련이 중요하고요 이 침묵을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물론 다 침묵 훈련을 같이 하면 말이 없겠지만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하는 자세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세가 필요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삶의 태도 아닙니까? 그런 훈련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삶 속에서 특별히 24시간 어렵겠지만 특정한 시간들을 정해서 아니면 이 날은 정말 내가 듣겠다 하나님의 내가 의식적으로 죽겠다 그런 차원으로 침묵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침묵 시간 제외하고 말에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시편을 읽는다든가 지금 수도원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을 읽는다든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서 나오는 언어의 전부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언어로 채우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노력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훈련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가 뭐예요? 듣는 자가 되기 시작하고 뭐예요?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늘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으로 서서히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뭐예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는 노동, 일 이게 뭐예요? 주님과 또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섬김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인식 속에서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삶 전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세상적인 걸로 우리가 옮긴다면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의 전부 가정적인 부분도 있고 사업적인 부분도 여러 가지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는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없다면 순간순간에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들으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없다면 그런 훈련들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뿐더러 또한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내 속에서 나가는 언어적인 생활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생활로 과연 나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구부는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는 언어생활에 대해서 이 배의 키처럼 작은 것이지만 향해하는 방향을 영향력을 배에게 끼치는 것처럼 이 말의 생활도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우리가 이 언어적인 생활에 대해서 집중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 혀는 곧의 불이다 불의의 세계다 우리 주체증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로 나니 그 살아낸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집에 없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삶 속에서의 언어생활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고 그 파괴력이라고 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과 같이 이 SNS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에는요 특별히 상대방의 불쾌하게 느꼈던 부분을 카톡이나 이메일로라도 이렇게 남기는 것은 엄청난 파괴를 갖습니다 왜? 안 좋아지니까 안 좋아지니까 말은 그래도 해도 시간이 지면 저랬나 기억이라도 없어지는데요 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안 없어져요 특별히 뭔가 불만의 이야기를 할 때는 직접 만나서 하는 게 좋고요 기록으로 영원히 남을 것 같은 것은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또 보고 또 봐도 그래도 이런 이야기들만 남아 있지 한 번 부정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이 악플이라고 하는 것의 위력이 무서운 게 뭐냐면 잊으려고 해도 잊잖아요 잊고 다른 사람이 보고 또 없어지질 않으니까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언어를 통해서 생명을 주고 회복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이 공동체를 살리려고 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자문 1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를 보여주신 게 질병이 있는 자들에게도 일어나라, 눈을 떠라, 치유될지어다라고 선언과 함께 그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 믿는 자에게도 그 혀의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함에 나아갈 때 그 혀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거꾸로, 거꾸로 죽는 권세도 혀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욕하는 것 자체를 뭐하고 지킬시킵니까? 살인한 자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 죽이는 게 꼭 칼로만 하냐? 창으로 하냐? 혀로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진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전 삶의 영역이 하나님 앞에 들여져야 하는데 오늘 3장 부분은 특별히 언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야구보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한 입에서 찬성과 저주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구절에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성하고 또 이곳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도의 마지막 토요새벽 예배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16년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언어적인 훈련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무엇보다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이 혀의 능력을 제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변화만으로 우리는 이 혀의 능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역으로 능력으로 영향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으시고 주님께 더욱더 결단하며 나아가셔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기를 든든히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uindi